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오입니다. 매직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이것은 외부의 외부입니다. 아주 강한 것입니다. 스코어는 똑같은 것입니다. 제 이름은 케빈, 외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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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외부의 외부입니다. 이 레오는 아주 아름다워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레오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. 이 레오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. 레오는 볼까요? 모든 사람이 외부의 외부입니다.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기 바랍니다. 10,000 다이아몬드 그리고 160 오렌지 비스트 소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. 2 top EXP 잼을 2 top EXP 잼을 2 top EXP 잼을 이번엔 레오는 다이아몬드 저희 Tel Scientific 너무 밝고 쿨해요 정말 밝고 쿨해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것은 이 영화입니다. 그 당시 팀은 이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은 이 상황이었습니다. 가능합니다. 이것은 내 대표팀입니다. 제 팀은 역시 강한 경기입니다. 이 팀은 역시 강한 경기입니다. 우리의 플레이어스는 모두 맞췄고, 한골을 잃어버렸습니다. 내 옛례를 잃어버렸습니다. 친구입니다. 여기에도 중국이 모두 맞췄습니다. 드래곤과 타이거가 싸우고 있습니다. 제 친구는 제가 정리를 바꿔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예를 들어 팀 5는 탑입니다. 하지만 이 시간에 너무 쉬워진 것이라 그 시간에 로그인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. 아 크래쉬 오브 팀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 팀과 함께 합격을 하고있습니다. 마지막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. 다음에 만나요!